네 버터가 들어 맛있는 건 다 좀 살찌더라고요 맞아요 박하선 씨하고는 얼마동안 연애를 하신 거예요? 2년 정도 2년 본인들은 숨긴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다 알았죠? 어림도 없죠 그리고 연애하고 있는 사람은 티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박하선 씨하고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나요? 그냥 저는 이름을 많이 불러주려고 해요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여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하선 씨 뭐 하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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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희 아내도 하선아 이렇게 할 때부터 이렇게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? 그냥 아버지는 재미삼아서 야 무슨 젊은 사람끼리 여보냐? 농담 삼아 사실 건데 맞아 이름을 부르는 게 더 좋구나 괜찮네요 서로 간에 2인칭이 되는 것도 되게 좋지만 3인칭으로서 이렇게 계속 대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하선 씨 뭐 하선아 좋네요 네 훨씬 더 좋잖아요 좋네요 진짜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꽃 심는 것도 좋아하세요? 네 어저께 커피나물 샀어요 물론 방송에서 간 거긴 하지만 제가 산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나무가 3년 후에 커피가 열릴 거래요 쉽지 않던데 저도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거 열리면 대단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옥상에 코스모스도 씨뿌려서 심고 아마란스 같은 거 네 작년에는 호박도 심어보고 그런 거 좋아해요 잘은 못해요 여자들의 이장형이다 그렇진 않아요 앞으로 막고 싶으면